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쭉 들어보세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쭉 들어보세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쭉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had strengthened me, 나를, strengthen이란 말은 동사로 굳건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굳건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he considered me, consider란 말은 뭐뭐라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분께서는 나를 faithful, 신실하다고 여기셔서 putting me into service, 어떤 서비스, 섬김이니까 직분이 되겠죠.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12절 보십니다.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Who had the strength in me. 그분은 나를 굳건히 하셨고요. Because when I meant he considered me faithful, 그분은 나를 신실하다고 여기셔서 putting me into service,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13절 보시면요. Even though I was formerly of blasphemer 라고 되어 있는데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formerly 하면 부사로 전해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blasphemer, 이거는 비방자죠. 비방자였고 persecutor, persecutor라는 말은 박해자였고 violent, 난폭한, aggressor라는 말은 공격자예요. 난폭하게 공격하는 사람이었고 그랬지만, yet I was shown mercy. 나는 자비를 입었습니다. 자비가 보여졌다는 얘기는 자비를 입었다는 얘기죠. Because I acted ignorantly. Ignorantly라는 말은 부사로 몰라서 이런 뜻입니다. In unbelief 하면 불신앙이죠. 불신앙 중에 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죠. 13절 보십니다. Even though I was formerly of blasphemer,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and a persecutor, 박해자였고 and a violent aggressor, 난폭한 공격자였지만 yet 그러나 I was shown mercy. 저는 자비를 입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acted ignorantly in unbelief. 불신앙 중에 내가 몰라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14절에 and the grac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은혜가 more than abundant, abundant는 풍부한 이런 뜻인데요. 풍부한 이상이었습니다. 라는 말은 넘치도록 풍부했습니다.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 그래서 빛이야가 지금 faith and love로 수식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14절 전체 보시죠. and the grac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은혜가 was more than abundant, 넘치도록 풍부했습니다. With the faith and love which are foun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겠죠. 15절을 보십니다.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인데 여기서 it는 이게 가주어예요. 가주, 각자주어죠. 즉, that isa가 진주어가 됩니다. 진주어. 정말 trustworthy 하면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이제 statement는 말, 진술인의 뜻이죠.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또 deserving full acceptance 하면 deserv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full acceptance, acceptance는 수용이죠. 수용, 받아들여. 완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대디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즉, 뭐냐면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to save sinners, 죄인을 자, save는 구하다죠.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among whom 그들 중에 I am foremost of all. 모든 이들 중에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최고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15절을 보십니다.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신뢰할 만한 진술이고 deserving full acceptance. 완전히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즉,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among whom 그들 중에 I am foremost of all. 그들 중에 모든 이중의 내가 최고로 개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16절을 보시죠. Yet for this reason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 믿는 이유예요. 이런 이유에서 I found mercy 저는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말은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So that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Jesus Christ 나오고 조동사가 있어서 뭐뭐 하도록 목적이죠. 그런 이유에서 내가 자비를 입었는데 in me 내 안에서 as the foremost 최고 아니에요. 최고. 내 안에서 최고로 최고로 예수님께서 demonstrate 는 이건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He is perfect 그분의 완벽한 인내를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As an example 모범으로서 이런 뜻이죠. 누구한테냐면 Those who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eternal life 은 영생이죠. 영생을 위해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범으로서 그분의 완벽한 인내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6절 전체 보십니다. Yet 그러나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에서 I found mercy 제가 자비를 입었습니다. So that in me 그래서 내 안에 as the foremost 최고로 Jesus Christ might demonstrate his perfect patience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인내를 as an example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For those who believe in him for eternal life 영생을 위해 그분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죠. 17절 보십니다. Now 이제 To the king eternal 자 이터널은 영원한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즉 immortal 하면은 불멸이 불멸이 불멸이시고 invisible 하면은 역시 형용사로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죠. The only God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비아누 존기와 존기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me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절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